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디모데우스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347쪽 전후 디모데우스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이와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을 때로는 나그네로 묘사를 합니다. 때로는 운동선수로 시합에 나간 운동선수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성경은 우리 인생을 싸움을 하는 군인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전쟁입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제가 볼 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싸우는 몇 가지의 전쟁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 타인과의 싸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모든 게 경쟁입니다. 세상이 마치 먹고 먹히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먹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열심히 쌌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환경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의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쓰든 극복해야만이 인생을 그런 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보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참 염려스러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보는 유튜브라든지 TV 프로 중에 길거리 깡패들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나 그런 프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서 막 운동을 하고 누가 센지 막 길거리 격투를 하고 온몸에 문신을 해요. 강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아십니까?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봤던 그 자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문 16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 같이 한 번 또 이런 말씀은 예우는 게 좋지요. 노하귀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이 자기를 이기는 게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또 탐욕, 안목의 정욕, 탐욕이 있고요. 또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처럼 타인과의 싸움, 어려운 환경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눠주셔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영적 세력이 있고 그 영적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고아들이 있었을 때에 실험을 했었지요. 둘로 나눠서 한 그룹은 좀 딱딱한 잠자리 그리고 그냥 밥만 주고 별로 돌보질 않았어요. 얘네들이 비실비실 약해지더니 병 들고 죽어가요. 똑같은 고아인데 한 그룹은 좀 보들보들한 잠자리에 음식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사랑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여러분이 다 예우시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그랬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먼저 내 영혼이 잘되어야 됩니다. 천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지상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좀 미성숙해서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품고 그런 식으로 이겨내요. 윽박질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자기를 쓰러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운 환경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그 주시는 큰 복을 담을 수 있도록 내 그릇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내 자신의 재성과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우스 4장 7절에도 믿음을 지키라는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인생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키우고 자기 성품을 가다듬고 자기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내 영혼이 잘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일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범사가 다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잡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화도 잘 되지요. 몸의 기능들이 다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몸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몸이 스스로 자기 질병을 맞서 싸우고 치유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이런 환경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된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자연치유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감사하면서 저절로 몸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봐도요. 맹수들도 아프면요. 안 먹고 그냥 며칠 굶으면서 푹 쉬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교단장으로서 교단일을 하다 보니까 참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끼리 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그렇게 막 머리통 터지게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어찌 됐든 막 총회장이니까 와서 해결해 달라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그냥 전화를 받아요.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 입으로 제 말로 풀어서 막 선포합니다. 저의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치열하게 제 안에서 영적 싸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영생을 취한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불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예우고 있는 말씀들을 막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 이미 예우고 있는 벨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암성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관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로잡혀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래라? 감삼으로. 왜? 들어주실 것이니까. 들어주실 걸 믿고 선불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내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주일 새벽에는 좀 일찍 나오는데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막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밤에도 짧은 잠을 잤지만 전보다 덜 많이 깨고 전보다 많이 깨지 않고 푹 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마시러 나오는데 아 이렇게 집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기가 이런 자격이 없는데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런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 입고 아파트 현관을 나오는데 아 오늘 아침 바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졌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난 11년 동안 이 차를 타면서 큰 인명사고 나지 않고 안전 운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전 운행하게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오면서 남구청 보니까 또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작아서 교회 부흥하기 어려운데 남구청 주차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2층에 또 잠깐 들어와서 아무도 없지만은 또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1부부터 4부까지 빈자리가 꽉 차도록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들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암연함은 얼마나 좋을까 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은요. 건들수록 커져요. 조무락거릴수록 점점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 그것들이 쪼그라들어요. 할렐루야. 걱정거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커진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니까 그것들이 작아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입술로 선포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굴까?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존재가 누구 같아요? 깐난 애, 깐난 애. 깐난 애. 그런데 걔는 걱정, 염려 안 해요. 정말 보잘것 없는 존재. 옆에 집에서 키우던 걔가 물어도 꼼짝 못하고 물릴 수밖에 없는 애가 아무 걱정도 없이 맨날 방실방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왜 그런지? 애기 곁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의 영적 부부인 하나님이 너희를 케어하시기 때문이에요. 돌보시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는 사단처럼 삼키려고 다가와요. 그 연약한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어흥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응애! 응애!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요. 그러면 나 볼일 보던 엄마가 막대기 들고 이놈은 똥개 그러면서 쫓아온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8절로 넘어가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9절로 넘어가 주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아, 응애했더니 엄마가 와서 도와주더라. 그러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이 어린아이가 그 자기를 삼키려는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칼을 둘 줄 알겠어요. 총을 쏠 줄 알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응애 밖에 없어요. 아마 내일부터 이 자리가 맨날 응애응애하는 사람들 가득할 것 같아요. 응애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다루어지는 시간은 아파요. 그런데 그건 잠깐의 고난과 같은 거예요. 그 다루어지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불에 담궈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는 단단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불에 달궈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인생의 많은 싸움들이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영적 싸움에 이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 이기면 주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국음 4장에 보니까 공적 활동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하잖아요. 영적으로는 가장 강해졌지만 육체적으로는 약해 있는데 그때 마귀가 그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유혹하여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해서 다 물리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먼저는요.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그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게 중요해요. 재정적인 사고가 터졌어요. 은행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은행을 가시라는 거예요. 질병이 생겼어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 질병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지 깨우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채찍 맞으신 거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끼울어지면 안 돼요. 날개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비행기가 잘 나는 것처럼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웠던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금 내게 닥친 문제와 관련된 말씀이 뭐가 있나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까지 성령께서 깨우쳐주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게 붙들고 기도 중에 믿음이 생기면 그 생긴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내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평강에 올 때까지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싸움을 잘 마치고 이제 자기 인생이 며칠 남지 않은 걸 직감하게 된 사도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 후계자인 영적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디모데우스 4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 선한 싸움이 있다면 또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악한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싸움도 무엇이 악한 싸움이고 무엇이 선한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은 주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주님이 싸우라는 싸움 외에 어떤 이유로든 남과 싸우고 다투는 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악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주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공산군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에게 잡혀있는 인질들이에요.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또 그들을 기도하면서 섬겨야 돼요. 지난주도 11월 중에 또 어떤 분이 저쪽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겠다고 해서 얼마든지 오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또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주적에 대해서 희미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적에 대한 개념을 희석시키면 안 돼요. 주적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싸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나쁜 싸움은요. 아군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적과 아군이 구분 안 되어서 아군에게 총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카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한번 보시도록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수용로교의 지하에서 서울에서 추상미 씨가 감독으로 만든 스크릇테이프라고 하는 그러한 CS 루이스 우리 대단한 기독교 작가죠. 그 원작으로 한 연극 공연을 하는데 제가 구역장통에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역끼리 한번 그런 연극은 꼭 보시면 좋습니다. 좋은 일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영화나 음악 연극 같은 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 다크하우라는 영화는 실화입니다. 영국이 이제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아주 위기를 맞게 될 때에 현직 수상이 이제 물러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상 후보를 세우는데 처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정적들이 막 반대를 해요. 어렵게 어렵게 수상이 됐는데 영국군들이 전부 다 지금 나치에 의해서 몰려가지고 던케르크라고 하는 곳에 3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집결해 있는데 2, 3일 안에 빨리 영국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독일군 비행기에서 다 죽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결정하고 할 때에 많은 정적들이 반대하고 어찌되었든 배가 없으니까 민간배 850여 척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그때에 막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 독일군 비행기가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다행히 거의 다 안전하게 구출해 오는 과정을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때 막 반대하는 많은 그러한 정적들이 반대를 하자 처칠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 연배에 있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벌써 60이 넘은지 아주 그냥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처칠했던 말이 마음에 싹 와닿던 대사가 있었어요. 젊음을 잃었으면 지혜라도 있어야지. 젊음을 잃었으면 지혜라도 있어야지. 젊음은 지혜를 사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음을 대가를 지불했으면 거기에 알맞은 지혜를 얻고 인생의 만련의 그 지혜로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적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잃으면 주적을 분간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군에게 총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과 교회는 천국 지점입니다.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 1호 2호입니다.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경계를 풀면 바로 사단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사단의 적군이란 뜻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 편이기 때문에 공격해요. 자기 편은 공격 안 해요.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은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내려면 경계를 푸는 순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까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이것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간보고 공격한다니까요. 찍어 먹어보잖아요. 찍어 먹어보잖아요. 찍어 먹어봤을 때 예수 보혈이 묻어나는 순간 사단은 어울려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찍어 먹어보니까 할만하거든 해볼만하거든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 안 듣더니 꼴좋다.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져요. 그러면 사단은 너무 재밌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고소해라 아이고 고소해라 아이고 고소해라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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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이고 여보 내가 요새 좀 피곤하다고 기도 안 했더니 이 사단들이 또 장난질하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디 목사는 쳤다고 하는데 짤져진 교회 건물에 막 붉은 마귀식기들이 막 총 들고 삼시창 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교회가 막 성도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축복기도 하고요. 근데 얼마 뒤에 또 그 길을 지나가다 보는데 이 무디 목사님들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지붕이 그 춤추고 날리시던 사단들 그것들이 다 그냥 새카맣게 타가지고 거기에 지붕이 눌러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성도들이 막 화해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천국 지점이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함께 주적이 사단인 걸 깨닫고 같이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28장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내가 실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가지고 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어떻게? 일곱길로 도망가리라. 그리고 8절 그 잠깐의 고난 연단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음이 쑥 커진 거예요. 믿음이 커진 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본의 아니게 적군을 돕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디모데우스 4장 7절 말씀 중간에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마치고가 중요해요. 중간에 딴 데로 세면 안 돼요. 중간에 앉아가지고 중간 파티하면 안 돼요.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봤잖아요. 항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남자스피트 3,000m 개주경기 마지막 우리나라 주자가 1등으로 들어오는데 눈앞에 결승선이 보이자 그냥 만세하고 손들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뒤에서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힘껏 밀었는데 0.1초도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니까 0.01초 차이로 금레발을 빼앗겼어요. 금메달만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 동료 중에 자기도 그렇고 자기 동료 중에 금메달 따면 군 면제 혜택을 받는 것도 그 순간에 날라가버리고 만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교만해서 방심한 거예요. 대만 선수는 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해서 왼발 쑥 내밀었더니 금메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할 때에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8절에 나와요. 디모데우스 4장 8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후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후에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멸류관. 천국. 하나님. 예수님이 주실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이야. 영원히 남을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봅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게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 저렇게 하니까 의의 멸류관을 받는구나.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고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내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도 저 장호님처럼 신앙생활해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해야지. 그래서 나도 저 성도님처럼 저 믿음의 선배처럼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 받았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게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배의 모델 기도의 모델 섬김과 봉사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의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